눈동? 어.. 골 서러워 에휴.. 어딜 나와? 들어가! 안 나와.. 못 나와.. 겁나서.. 그래도 몰라.. 고양이는 항상 돌발 상황에 항상 가능성을 주고 있어야 돼.. 에이.. 귀여워.. 에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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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으응.. 3. 9. 10. 10. 11. 11. 12. 13. 14. 15. 뭐 그런거구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해줘요 안녕 4줄 6줄 이게 무슨 일이야 그파를 왜자 지금 자꾸 뺐어 옳지 안울더니 이제 우네. 우리 고양이도요. 갈거야. 가자. 괜찮아. 울어. 울어라. 진짜 도망 꽁꽁 맞았어. 울어. 어딜 나와. 들어가. 안 나와. 못 나와. 겁나서. 그래도 몰라. 고양이는 항상 돌발 상황에 항상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 돼. 귀여워. 달팽이 같아. 이게 달팽이예요. 새무신 다 들어. 새무신 다 들어. 새무신 다 들어. 그런거 갔다오느라 힘들었지요. 잠을 줄게. 응. 너 발 절어? 어? 어. 여기 발 절었어? 어. 누가. 어. 약 먹자. 야구야. 연구랑. 유공하는 중 난 저거 먹자. 그걸 하다가 먹는 연구랑 여깄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더러워 미끄러워 미친놈 잠시만 잠깐만 우리 잠깐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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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씻어서 먹어 그거 왜 씹어먹어? 남자 집사 당신의 손은 염소uda 지금 터еля지话 강아지를 시작 heard 남자 집사는 연인 남자 집사는, 연인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약 발라야 돼 아 네 약 발라야 돼 이리 와봐 바르고 이거 안아줄게 바로 이렇게 하지마 왜 이리 쌀어 바르고 안아줄게 이것도 뜯으면 안 돼 오 다 했어 다 했어 잠깐만 다 했어 다 했다 다 했다 어디 와 앉으세요 자세히 이제 이제 오구 잘한다 이쪽은 하면 안 돼 옳지 여기 하면은 내 카라 씌워야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지 마라. 이만. 앉아. 기분이 나빠. 구름이 나면 안 되는데. 오하가 나. 옳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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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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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쫄았어 또 그랬어 꼬동아 화가 났어?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많이 났네 안녕 친구들 봤어? 누가 그렇게 불러? 예쁘게 서러운 고양이 있고 여기 하앗 그랬어 하앗 근들 집사2장 뒤로 가지마 응! 그만 굴러! 이 놈 새끼! 야, 그만 굴러. 나 지금 손으로 너 들고 있잖아. 옳지, 응원. 이럴 때 보면 진짜 완전 애기야. 이제 타는 retiring 셋! royo вещ harness 눈동자 눈동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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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 까먹었네? 오랜만에 했는데 손! 저쪽 손! 하이파이! 뽕! 뽀뽀! 다른 거 다 해 안돼! 기다려! 먹어봐! 뭐지? 둘이 6 5 8 6 감사합니다.